조합이 아이돌, UFC 선수분도 있고. 심장은 저는 못하겠는데. 과연 주인공은 어떤 분일지. 나오세요. 오, 여기서 나오는데. 아, 깜짝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UFC디 한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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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업 업 업 업 업 업. 아, 보자. 낭심 낭심. 저희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관계자들하고 관계인데, 어떤 기준으로 초대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관계자분들 기준. 네. 저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긁어모아 보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모았는데 여기서 좋은 말이 안 나온다면 좋은 말은 영원히 안 나온다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관계자분들이 살짝 지금 약간 좀 다쳤어요. 그러면 관계자분들 인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EXID2 멤버 엘리 씨부터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와 모두 까는 관계 엘리입니다. 오, 모두 까는 관계. 처음부터 너무 센데요? 벼르고 왔어요. 벼르고 왔다. 본인한테 도움될 게 없는데 왜 저를 불렀는지. 그러면 하니 씨는 EXID에서 어떤 멤버예요?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헛똑똑이라고 하거든요. 똑똑은 해요. 똑똑한데? 약간 헛똑똑. 자, 오늘 엘리 씨가 깐다 깐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까는 거의 왕이죠. 우리 김동연 씨. 누구보다 이 사람부터 많이 깐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니와 정글에서의 관계인 김동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글이 원래 좀 극한 상황이 많잖아요. 맞아, 맞아. 하니 씨의 은인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서는. 그런 게 있어서는. 얘기하지 말까요? 꺼낸 김에 하죠. 꺼낸 김에. 아니, 귀찮으시면 안 될게요. 꺼낸 김에. 거기서 저희가 한 곳에서 생계를. 아니, 뭐지. 숨쉬? 뭐라는 거죠? 전문 영어? 생존. 그렇죠. 생존을. 생계라고 해야죠. 여기서 또 엄청 오랜 그 긴 거. 뭐라고 하죠? 전문 영어 뭐죠? 긴 거 기차. 정답. 등산. 등산은 아니고 강인. 산맥. 산행. 협곡. 협곡.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는. 협곡을 가는 건데. 아파가지고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업어서? 업었었나? 제 짐을 들어줘어요. 짐을 들어줘요. 짐을 들어줘요. 근데 그럼 그냥 짐 들어줘다고 하면 될 거를 손기에서부터 협곡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관계자분 한 번. 잘생기신 분. 손 남분부터. 손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인 같은 남매. 친남동생한테 갑니다. 네. 일단은. 잘 맞다 이러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누나가 둘인데 어떻게 남매 사이가 연인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죠? 어릴 때 맞벌이셔서 저랑 누나랑 서로 의지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남다른 남매이지 않을까. 오늘 저의 유일한 지원군. 미담 제조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계속해서 다음번에. 아유, 스튜디오가 아주 산들바람이. 하니에게 하니 맺힌 관계. 연예이퍼 산들입니다. 하니 맺혔다고요? 하니 맺혔다고? 하니 씨의 통화 연결음만 들으면 열받으신다고. 아, 이제 통화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요. 계속 그 연결음만 듣는 거예요. 얘 목소리 못 듣고 계속. 아니, 그럼 하니 씨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잘 안 봐요. 아, 웃긴 소리 하지마. 웃긴 소리 하지마. 맨날 들고 있잖아.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웃긴 소리 하지마 나왔어요. 스케줄 있을 때 핸드폰 보느라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니, 책 보고 아, 산들? 이런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 생각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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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니 맺힐 정도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한다는 이유는.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소지잖아요. 왜 내가 일 있나 보구나 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재중 98동화가 와서 하니 씨가 하급됐다고 하던데. 예, 예,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반성하겠습니다. 인디 씨가 오 이랬거든요. 주인공인가요? 이기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희연이 18년 차 친구 오예나입니다. 이야. 학창 시절에 그러면 하니 씨가 인기여서 많았나요? 아니면 예나 씨가 좀. 솔직하게. 솔직히.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반반이면. 아, 예나 씨에도 질 수 없다. 이거거든요. 겸손이 없어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반반이라는 얘기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니,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애 해 해가지고 이제 정자로 투표하는 걸 돌렸는데. 그래서 결국 누가 됐어요? 제가. 또 반반이에요. 아, 본인이 됐어요. 되게 겸손이 없으시다. 본인 자랑을 저렇게 해. 두 분이 왜 십선년직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나 발음이. 그러니까. 묘하네요.